아동 비만율이 5년 사이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주사에 따르면 9세에서 17세 아동의 비만율은 2023년 14.3%로 2018년의 3.4%보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 주중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수면 시간의 감소가 아동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습니다.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늘어났습니다. 최근 12개월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아동은 4.9%였습니다.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와 시험, 성적, 대입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 순이었습니다.